나 너 좋아해 나 좋아해 너 머리 좋아하려 아예 아예 아니아니야 잘 들어 나 너 좋아해 뭐야 몸 좀 해? 아하 포기 뭔데? 아예 아예 정답 뭐냐고 정답은 정답은 남산당 이게 뭐야 돈가스집 이름이냐? 어? 뒤쪽 안 들리는데? 그래? 오 들렸는데 방금까지 배터리가 나갔나? 흐 그런가? 야 말랑이 교환하자 그래 너 내가 가져오면 깜짝 놀래 오 얼마나 많이 가져왔길래 나는 엄청난 걸 가져왔지 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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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대왕 밥이 나도 갖고싶다 너 이거랑 거래하려면 좀 빡셀텐데 이거랑 거래하실 거 있나요? 뭐 여러개 내야지 나도 많아 밥이 있는거 다 내셔야할건데 난 이거 이거요? 이거요? 이게 다는 아니지 이게 단은 아니지 비리기 어 그거 스트레스 풀려 으 으 좋지 이거 비싸 한 구천원 7,000원 예 이거는 거의 2만 원이요 그래 잠깐만 내가 이것까지는 안 할라 그랬는데 뭔데? 심쿵만드 2개까지 추가 어때? 어 이거 진짜 귀엽다 그치 이거 막 다닐 때 그냥 이렇게 손에 갖고 난 이게 너무 좋아 금고해서 음 좋겠네 두 개나 더 준다고 하니까 수락하겠습니다 수락 오 오 좋지요 수락 수락 야 이거 팝잇 말고 다른 기능 또 있다? 팝잇 말고 또 다른 기능이 뭔데? 김밥 말 이 기능 김밥을 말아줍니다. 꾹꾹꾹꾹꾹꾹꾹꾹 아 못 말린다 진짜 아 못 말린다 진짜 아 못 말린다 진짜 이거 재밌어 아 하지 말라고 줘봐 안 됩니다 이미 거래 끝나셨습니다 한 번만 돌려보자 제발 안 됩니다 손님 안 됩니다 아 해보자고 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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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막 앞발로 핥히네 앞발이라니 손이거든 재밌지? 혹시 거래하신 거 후회하시나요? 살짝 아 이거 재밌네 다음 거래는 이거 우와 포도송이 이거 알지? 형광이야 진짜 밤에 빛나 오 형광? 재밌겠다 이거 오 야 재밌다 이거 재밌지 재밌지? 색깔 다른 거 이거 두 개 이거 거래하실 거 있나요? 오 좋다 나는 이거 오 이거 뭐야? 계란이야? 어 이 안에 노른자가 딱딱해 오 진짜? 우와 우와 오 신기해 신기해 이 안에 물 들은 거 같아 승인하시겠습니까? 오 안 되지 이걸로는 안 돼요 왜 신기잖아 이거는 봐라 야 이건 포도송이지 신기하지? 그 다음에 이거 야광이야 너 이거 밤에 보면 깜짝 놀라 추가해 주세요 추가해 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이건 어떠냐 어? 토마토다 이거 진짜 토마토처럼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토마토 장애에다 둬도 나도 몰라 진짜? 오 우와 그럼 이걸 오리온 속일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있지 오 재밌겠는데? 여러분 오리온 속이기 원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3,000개 이상이면 제가 이걸로 오리온 속이기를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키키키키키오 비키 야 야 그건 나도 좋아요 눌러야겠다 너무 재밌겠다 어 그럼 이제 승인하는 거지? 승인 승인 그래 나도 승인 마지막 거래는? 벌써 마지막이야? 오 나 여기까지만 거래하고 싶어 그래 알겠어 뭔데? 마지막 거래는? 우와 찐득불 어 이거 재밌어 이거 벽에 붙는 거지? 근데 이거 좀 시간이 지나서 잘 안 붙어 아 그럼 별로네 근데 근데 이게 조금 다른 말랑이랑 다른 느낌이야 좀 더 말랑말랑해 말랑이 달라? 어떤데? 오 이거 다르네 말랑말랑하네 그치 그치 느낌이 좀 더 얇고 더 말랑말랑해 좋네 맞아 잘하니까? 더 재밌다고 응 그래 알겠어 이거랑 거래하실 거 있나요? 나는 또는 이게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나랑 잘 어울려? 아 뭐야? 뭔데? 아 이거는 내가 널 위해 준비했어 아 뭔데 아 이게 뭐야 진짜 짜증나 남 된장 고추장 야 남 된장 하지마라 알겠어 남 간장 하지마라 오박기 남 고추장 아 진짜 오박기 야 남 된장 이 지렁이 하시겠다고요? 이거야? 이거야? 아니 지렁이 아니고 진짜 거래할 거는 이거 오 이게 뭐야? 귀엽지? 우와 진짜 귀엽다 오 세상이 다 빨갛게 보여 엄청 신기해 너무 잘 어울리네 그래 그럼 거래 수락할까? 너무 많이 들어가시는 거 같은데 추가해주세요 추가 네? 추가요? 네 제가 좀 손해보는 거 같아서 더 추가하셔야 될 거 같아요 추가 아 하트한 거 너무 갖고 싶던데 갖고 싶지? 아 그럼 이거 추가하겠습니다 오 나 이거 잃어버려서 하나 살려고 했는데 잘렸다 그럼 승인하시겠습니까? 네 승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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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왜 갑자기 손에 잡으세요 준비점 빼기 하시는 겁니까? 아 아 아 아 눈이 손보다 빠를 줄 알았는데 밑장 빼기 하지 마십시오 내 눈은 못 썩입니다 하하 내 완두콩 야 가져가라 오 진짜? 어 그거 재미도 없더라 오 진짜? 고마워 하하 손 잡고 싶어서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선물을ast 가 respons 아빨 결혼 간밍 둘 입can